서울대 연구실의 70%는 공기 중에 발암물질이 떠다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서울대 환경안전원은 작년 11월부터 한 달 동안 교내 1,300여 개 연구실 가운데 70개 연구실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. 측정 결과 70개 중 50개 연구실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검출됐으며 이 가운데는 권고 기준의 6배에 달하는 것도 있었습니다. 이산화탄소는 4개 연구실에서 사무실 관리 기준치를 넘어섰으며 호흡기 질환의 원인으로 알려진 황산화물의 경우 두 곳 중 한 곳이 대기 기준을 초과했습니다. 또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연구실은 32곳으로 전체의 45%에 달해 공기질 개선을 위한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